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호곰은 모셨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어제 결국에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어제 뭐 말씀해 주셨지만 거의 기정사실이다. 그런데 우리 시장도 이것에 별로 좋지 않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굉장히 의아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알려진 그런 얘기였는데. 다 예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 미국발의 어떤 뉴스들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뉴스들이 가다 보니까 그러면 한국은 더 많이 할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심지어 지금 JP모강 같은 데서는 내년에 1분기와 3분기에 한 번씩 해서 두 번 더 한국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1.75까지 지금 올릴 수 있다. 그러면 3번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3회까지의 지금 얘기가 어저께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장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은 지금 어떻게 트렌드가 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아시아 최초의 한국이 금리 인상을 한 부분들 그다음에 BBC 같은 데서도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 균형 맞추려는 움직인데 우리 한국은행이 정확히 금리 인상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 잡고 그다음에 금융 불균형 조정하고 그다음에 미국 금리 인상 시에 대비한 정책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데 이것은 긴축이 아니다. 정상화의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1.5까지 올라가더라도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2%가 넘기 때문에 사실 실제 금리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75까지는 지금 올라가줘야 일단 모든 것이 균형 잡히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주열 총재 임기가 마치고 새로운 분이 오십니다만 이런 긴축적인 기조는 내년에는 계속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해내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증시에서의 움직임은 굉장히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물가 그리고 내년에는 금리가 변동의 아주 중앙에서 화산 같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저도 메리 데일리 총재 이야기도 했지만 미국에서도 비둘기파 중에도 비둘기파다라는 사람까지도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다. 테이퍼링 빨리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 우리 시장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점점 떠나가는 느낌이에요. 이게 뭔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으니까 어떻게 투자 전략을 내년에 좀 세워야 될지도 많은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학개미가 서학개미 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ETF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특히 가상자산까지도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시총으로, 전 세계 시총으로 따지면 12에서 14일을 왔다 갔다 합니다만 전체 볼륨으로 보면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한국의 주식시장이 처해 있는 위치는 외풍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본토 가서 한번 진검 승부하자. 이것도 크게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짤 때 자국 걸로만 해도 괜찮았지만 우리는 변수들이 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서학개미가 되는 부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변수에 따라서 우리의 수익이 바뀐다는 건 사실 좀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서학개미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요. 내년에는 진짜 미국의 장인출렁권은 얼마만큼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는 거냐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것은 연준의 금리 인상에 지금, 그러니까 연준의 시간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연준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그것을 몸으로 대항하시는 부분들이 훨씬 내년에는 조울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브라질 같은 데는 벌써 6회나 올렸어요. 그다음에 체코도 보시고 뉴질랜드 지난 2개월 연속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면 체코 같은 데 1회 올리는데 0.2회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게요. 한 번에 그냥. 막 저렇게 올리니까 지금 굉장히 인플레이션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거고요. 오늘 새벽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눈이 번쩍 띄는 그런 뉴스를 하나 봤는데. 어떤 거 보셨는데요? 순서가 잘못됐다. 무슨 순서가 잘못됐냐면 지금 테이퍼링을 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됐다. 금리 인상도 해야 됩니까? 금리 인상을 먼저 하고. 그래서 인플레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테이퍼링을 갔어야 되지 않겠느냐까지 얘기 나오는 거. 그 정도 나오면 금리 인상은 완전히 변수가 아닌 상수로 지금 놓고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금리 인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만큼 이게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었고 짧게 끝날 일이 아니었다는 게 뒤늦게 밝혀져버렸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어쨌든 금리가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확인을 해보셨고요.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오면요. 사실 제일 우리가 두려운 게 2013년도에 테이퍼링 텐더러 나왔을 때 자금이 이탈이 굉장히 공포에 가까웠기 때문에 내년에는 진짜 환율, 1일 3환율을 하셔도 부족할 정도로 환율에 대해서는 굉장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고모님과 과거에 또 환율 원정대 아니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